네, 안녕하세요. 2020년 1, 2회차 토목기사 토질밑기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어떤 의계 입격가족 곡선에서 D12 0.05mm, D32 0.09, D62 0.15 다 줬어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나 우는 거지 뭐.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D, C, U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등계수에 대한 값은 D10과 D60에 있는 수치라고만 사용을 하게 되죠. 이 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유계수 C, D에 대한 것은 D10과 D60, 그 다음에 D30의 자승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진 값이 C, D에서는 1과 3 사이, C에 대한 일반 흙일 때는 10, 모래일 경우는 6, 자갈일 때는 4 이상에 대한 값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양호하다, 이렇게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값으로 우리가 또 다 공존해야 되는 거죠. 같은 값으로. 뭐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식 아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건 뭐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D10에 대한 거 0.05, D60에 대한 거 0.02로 해가지고 CU값 구하고 CG는 D10에 다시 60해서 D30에 대한 것을 제곱해 주시면 공유계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균등계수 3, 공유계수 1.08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너무 대표적인 또 자주 출제된다는 표현에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죠. 말뚝 지지력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 중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이래. 그럼 정역학적이라는 건 동역학적이라는 게 딱 티 나잖아. 정역학적인 걸 대표적으로 메이오포 퇴리작이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 뉴스 같은 경우는 동역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4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밀시험료와 시간치마량 곡선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들어왔어요. 그럼 시간치마량 곡선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표현해 보면 그렇지. 시간치마 곡선이잖아. 그럼 주식의 수 K. K는 CV, NV, 감마 W잖아요. 그럼 NV에 대한 것은? NV죠. NV에 대한 값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최적 변화 개수에 대한 NV에 대한 값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 형태가 1 플러스 2 제로 분의 A 제로잖아요. 1 플러스 2 제로 분의 A. 찾아내는 거예요. 다. 그럼 선행합민 하중이라는 건? P 제로는? 아니죠. 그렇죠? 얘는 이 로그피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내기 때문에 그렇지. 4번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결과가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얘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점토 지분에서 안전수 M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형태에서 당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안전수가 0.1인 경우 높이 5m에 3m에서 안전율을 구하는 라고 하는 문제인데 감마 T는 20kg고 타인은 0, C는 20kN. 누튼 제분 밑으로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Fs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가 경사져 있는 것과 수직인 경우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수직인 형태 HC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되는 건데 수직일 때는 수직에 대한 HC에 대한 값을 우리가 구하게 돼서 HC에 대한 것을 H로 나눠준 것이 안전율이기 때문에 HC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두 배의 ZC 형태로 구하게 되죠. ZC에 대한 형태는 당연히 감마 분의 QU를 해가지고 QU는 어떻게 돼? EC 탐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해서 구하게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경사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게 되면 그때 HC에 대한 형태는 감마에 대한 NS C 형태로 구하게 되는데 얘 값이 어떻게 돼? 안전율 M에 대해서 어떻게? 역수라는 거죠. 역수. 역수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1이다. 그럼 0.1이니까 역수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C에 대한 것은 20이니까 20. 감마는 20으로 줬죠. 그러니까 10에 대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200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안전율에 대한 형태가 10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고 H는 5미터네. 그렇죠? 그래서 5에 대한 것들이 모르게 되면 2 해가지고 4번 찾아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